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아까 여기 사라져버렸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국내외의 대학들을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국내 상위권 대학도 주요 해외 대학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10학년부터 12학년에 전체 내신이 포함이 되죠.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 하이스쿨이기 때문에 9학년부터 11학년 2학기까지 또는 1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보게 되고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10부터 12까지 보고요. 그리고 IB 디플로마 AP A 레벨처럼 교과목과 관련된 표준화 시험 성적을 보고 SAT ACT처럼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 관련된 성적을 보고요. 그리고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굳이 막 시간을 막 반년씩 들어가면서 딸 필요는 없고요. 일부 의외과 학생들 또는 12년 특례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좀 고득점을 따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SAT랑 ACT가 어학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를 잘하는지 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아이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보는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SAT ACT와 TOEFL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관련 서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교과목과 관련된 IB AP A 레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11학년에 6과목 고르죠. 각 7점 만점이고 2년간 공부해서 최종 시험 보고 42점 만점에 7점에 6과목 42점 만점에 자율 익스테디드 에세이 그리고 TOK에서 3점을 추가해서 45점 만점을 받게 되는데 좋은 점수가 보통은 40점 이상 정도 받으면 이 친구는 그러면 한 서성한 정도는 최초 합격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존까지의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상위 9%, 10%에 해당한 점수였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SAT 안 하고 IB 올인해서 좋은 경험을 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SAT가 아무리 공부해 1400점밖에 안 나와서 어떻게 하지? 그럼 IB 올인하자 라고 해서 서울대 합격하고 IB 올해 44점 받고 서울대 합격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22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올해 3월에 입학한 친구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IB가 지금까지는 점수 분포를 굉장히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했어요. IB가 공부를 잘한 친구들한테는 좋은 점수를 주고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낮은 점수를 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왔는데 22학년도에 21년도 5월달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AP에 대해서는 AP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IB보다 AP가 불리한가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절대 불리하지 않거든요. 다만 AP 친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학교 커리큘럼에서 들은 것만 자기가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들은 과목과 무관하게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칼큘러스 공부를 했다. 그러면 칼큘러스 근데 칼큘러스 공부했던 게 AB라면 그럼 자기가 따로 공부해서 BC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그냥 레귤러 이컨 레귤러 코스 들었다면 그럼 마이크로, 매크로 따로 자기가 공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게 되면 IB에 비교해서 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IB 42점, 43점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42, 43점 굉장히 고득점인데 그런 고득점 학생과 경쟁하려면 AP 한 10과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0과목도 하는 게 어렵냐. 또 어렵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한 9학년부터 계획을 길게 갖고서 저학년 때 낮은 거죠. 저학년 때 조금 쉬운 과목들 쉬운 과목들로 외국어 과목이 좀 쉽고요. 휴먼지호 같은 게 쉽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공부를 해서 따로 취득해놓고 그리고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학교 커리큘럼과 무관하게 시험을 어떻게 볼지 결정해둔다면 IB와 비교해서 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IB가 유리한 점도 있죠. IB는 학교에서 시킨 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유리해요.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AP가 만약에 외부에서 학교 외부에서 계획을 잘 짠다면 분량이 하나도 없다. A레벨 같은 경우는 11학년 때 3, 4학원 고르죠. 그리고 1년 차의 AS레벨을 듣고 이때 기초가 IB로 따지면 이게 디플로마 1년 차인 거예요. 디플로마 1년 차. 그리고 2년 차의 A2레벨을 듣고 최종시험 응시하게 되는데 A스타가 만점이고요. A스타, A, 그리고 B 점점점 점수가 내려가게 되는데 한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한 연고대 이상 붙는 친구들은 A스타 3개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또는 A스타 2개, A 하나. 그런 식으로 아주 좋은 점수를 갖고 있어야 최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AT와 ACT. 논리적 사고력을 보는 시험에서는 SAT는 이런 시험이고요. 이제 문법 교정, 지문 독해, 수학 이루어진 시험이고 학업 적성이라든가 추상적 논리능력, 단기 기억력 같은 능력이 다른 학생과 대비하여서 얼마나 뛰어난지 보는 시험이에요. SAT는 이런 만점을 갖고 있고요. 괜찮은 점수는 상위 4%에 해당하는 1450이라고 써두었고 그리고 이 밑으로는 지원 대학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해두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 살펴보는 걸 하고요. ACT 같은 경우도 145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ACT의 32점인데 두 시험을 비교해보자면 라이팅은 비슷하고 ACT 사이언스가 있긴 하지만 ACT 사이언스도 어렵지 않아요. 과학을 잘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논리출원 문제. 그리고 SAT 리딩, 리딩 ACT보다 어렵고 왜냐하면 문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SAT math가 ACT보다 쉽다. 왜냐하면 ACT math에는 확률과 통계가 조금 더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시험이지만 조금 더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오해가 한국대학 입시 SAT가 유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ACT 들고 서울대 의회 서울대 경영은 굉장히 많이 가요. 평균적으로 독해력 부족하고 수학식이 좋은 한국 학생한테는 ACT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통념과 달리 한국대학 해외대학 전부 ACT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시험 봐서 SAT도 보고 SAT도 봐보고 해서 둘 중에 높은 점수를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AP와 IB 같은 경우는 성취도 지식을 얼마나 축적하였는가 색상이 앉아서 몇 시간을 금면성실하게 집중할 줄 아는가를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리큘럼을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ACT랑 SAT는 사고의 깊이 저학년부터 독서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크리티컬 탱킹 그런 비판적 사고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대학들이 다른 능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이게 고득점 나온 친구들과 이게 고득점 나온 친구들이 이제 당연히 같이 가는 경향이 있죠. 이거 잘하면 이것도 잘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학생에 따라서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이제 성취 이제 자기는 노력한 건 굉장히 잘한다. AP랑 IB 같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AP, IB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 이런 학생들이 SAT를 했을 때 점수가 처음에 좀 낮게 나서 고전하고 그리고 11학년 좀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아 나는 그냥 SAT 안 할래요 라고 하고 이제 IB로 IB에 올인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외부 환경에 따라서 뭐 예전엔 한 2년 전 2년 전만 했어도 IB 44점으로 모든 대학이 다 갈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가 평등하게 IB가 잘 나와버리니까 SAT 없이 IB 고득점 하나만으로 어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모두 공부한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 시험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IB랑 AP랑 SAT, AC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준화 시험이에요.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고득점이 나온 친구들은 좀 더 뛰어난 뛰어난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고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 역량이 좀 낮은 친구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표준화 시험의 성적 우수성을 증명한 수단이고 여기서 말하는 우수성이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던 걸 말하는 건데 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시냐면 상대 평가를 통해서 학생 집단에서 개별 학생의 위치를 랭크를 이 학생의 순위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걸 왜 보냐 이 SAT랑 IB AP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런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은 친구들이 대학에서 더 잘한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들은 진학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학업 역량 뛰어난 학생들 학부 GPA의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데 그 잘할 수 있다는 근거가 표준화 시험에서의 성적이고 내신 같은 경우는 다만 그런 예측력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리니언하게 점수 주면 점수 잘 나오는 거고 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배신이라고 써놨는데 학교에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표준화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IB나 AP라든가 또는 SAT, ACT 같은 시험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 다른 뒤에 내용들이 있지만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수능 몇 문제 틀렸다고 안 하고 수능 등급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수능 몇 문제 틀렸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능 남들보다 내가 얼마 잘했느냐 내가 상위 몇 퍼센트 속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IB 시험보도 마찬가지. IB에서 나 올해 42점 받았어 라고 하는 친구 42점, 43점 받았어 라고 할 때 이 점수는 그 자체만 의미가 없어요. IB 점수가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가 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건 학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학생은 그냥 자기 공부 열심히 할 뿐인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IB가 출제 기관이 우수한 학생한테 우수한 점수를 줘야 되고 이런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점수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IB가 그걸 실패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어쩔 수 없고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는 잘못돼 자기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IB 출제 기관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뒤에는 SAT라던가 ACT ACT 점수의 환산 점수 그리고 이게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가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표를 첨부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1500점 정도로 하면 상위 2%예요. 이 1500점이라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점수가 상위 2%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ACT도 마찬가지요. ACT도 마찬가지로 컴포즈 스코어를 봤을 때 34점 33점 받는 친구들 상위 2%, 상위 1%예요.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SAT랑 ACT 같은 거 퀄리티 컨트롤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보통은 뛰어난 성적을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점수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위 2% 정도의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ACT 점수 이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퀄리티 컨트롤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환산표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ACT 점수가 34점이다. 그러면 SAT랑 비교했을 때 한 1500점 120점 여기랑 비교할 수 있다. 이런 테이블인데 이 표를 보시고서 SAT랑 ACT랑 어떤 게 좀 더 학생한테 맞는가 이거 이 표에서 좀 더 높게 나온 점수를 대학에 제출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또는 대학에 제출하는 것도 제출하는 건데 학생이 10학년, 11학년쯤에 시험을 봤을 때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내리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뒤에는 이제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 리스닝 30점 각각 각 섹션 토플에서는 각 섹션 30점 만점 총점 120점인데 이런 토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AT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런데 HSK나 JLPT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 과목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학생이 원래 언어를 잘했으면 시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원래 잘 못하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대입에 매우 미미한 영향을 갖고 있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중국어를 11학년, 12학년 돼서 하루 일주일에 두세 시간씩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두세 시간을 IB AP 공부에 쏟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올해 22학년도 들어보니까 IB 40점 훌쩍 넘긴 친구들이 다 연구에 떨어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두 평등하게 점수를 잘 받아버리고 SAT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IB의 배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19년도와 21년도에 점수의 어떤 점수 분포가 나와 있고요. 이거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만 보시면 돼요. 제가 점수와 누적 100분위를 계산했거든요. 누적 100분위라면 이 친구가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9년도에는 45점 받은 친구들이 상위 0.4%였어요. 그런데 이게 1.72%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40점대를 보았을 때 원래는 19년도에는 상위 10%에는 들어가는 좀 우수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어때요? 21년도에는 이게 21%가 40점 받아버렸어요. 시험 5명 받는데 5명 중에 1명이 40점 받았다면 이 점수는 크게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환 점수의 편차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 편차라는 것이 21년도 학생들이 만약에 19년도 시험을 봤다면 이 친구들은 몇 점이 나왔을까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45점 받은 친구들은 44점이 나왔을 거예요. 비슷하게 나왔을 건데 44점 받은 친구들 2점 깎였을 거고 43점 받은 친구들 3점 깎였을 거고 사실상 43점이 어떤 고득점의 벤치마크였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아래로 42점부터 이 밑으로는 39, 38, 30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받은 점수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아주 고득점을 볼 수 없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를 비유를 해보자면 40점 받은 친구들이 40점 받은 친구들이 수능 3등급인데 수능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제 상위권 학교가 많이 없어요. 입문계에서 수능 올 1등급을 받게 되면 중경의실 가거든요. 수능 올 1등급은 4%, 상위 4%.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점수를 받아요 이 점수를 받아요 중경의실을 갈 수 있는데 폐구 학생들이 올해 21년도에 40점 들고서 나 연고했을 거라고 하면 이게 사실 되게 웃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IB가 퀄리티 컨트롤 실패한 거기 때문에 IB가 점수를 너무 리니언하게 준 거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다만 점수가 이번에 모두 평등하게 잘났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SAT 안 한 친구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받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B 점수가 지금까지는 40점 넘으면 공부 잘한다는 의미를 가져온 이유가 40점 이용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IB가 애초에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커리큘럼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학업적으로 뛰어나고 노력한 학생만 고득점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해 뒀었는데 문제는 모든 학생들 고득점 받아버리고 점수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SAT 병행한 것이 기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B랑 AP랑 병행한 것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교육적 가치는 있어요. IB 하면서 AP 스탯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과목이 없어. IB 과목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쓰고 싶으면 학교에 IB 이콘이 없다. 그러면은 AP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아주 별로 없는 그런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IB AP를 병행한 건 추천하지 않고요. 다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IB Certificate을 들을 수 있게 한 학교들이 있어요. 30를 듣는 친구들은 AP를 여러 가지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도 가고 카이스토도 가고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의 경우는 성균관대에서 성균관대 평가 항목들을 제가 들고 온 건데요.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괜찮고요. 우선순위 영역으로 여기에 이제 순서가 적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다른 모두 동점일 때 학생을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어떤 학생 선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인데요.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전공적합성, 활동다양성, 주도성, 발전 가능성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게 학업 수월성과 충실성이죠. 수월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대학에 입학할 충분한 학업능력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바로 IBAP SAT 성적이고요. 학업 충실성은 교과 성취 수준, 학업 태도 이거 내신이에요. 이거 IBAP 같은 이런 외부의 학교 외부에 신뢰할 만한 아주 신뢰도가 매우 높은 그런 공인 성적을 가장 높게 평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신 보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것들을 보겠다라고 이게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전공, 진료, 탐색, 체험활동, 동아리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 한국 대학은 성적별로 줄 서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표준화 시험 이외의 것들을 살펴보면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숙련도와 경험을 반영할 뿐 학업 역량 반영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학 점수를 배제하고 어학 점수를 굳이 막 일부 학생들 제외하고 할 필요가 없다. 순수시력을 보여주는 표준화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내신은 어떨까요? 내신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별로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있고 어려운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학은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 다만 국내고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국내고 내신은 상대평가 이루어지고 입시 내신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신뢰도를 갖고 있는데 외국고는 천차만별해서 신뢰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을 적당히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우수한 내신을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무기로 나는 이거를 메인 웹폰으로 쓰겠다. 한국 대학 갈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신은 그럼 안 중요합니다. 내신도 중요합니다. 내신 중요한데요. 그런데 다른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서 표준화 점수 시험이 높으면서 내신이 낮은 친구들 거의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오고요. 정말 일부 명문고를 제외하고서는 일부 아이비 시험 고득점 받는 것보다 학교 내신 받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부 보딩스쿨이 그런데 그런 학교 빼고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반대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내신은 높은데 점수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 학교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SAT 안 나오고 아이비 파이널 망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내신은 편법으로 여기서 편법이라고 하면 학생이 다른 사람의 과제물을 참조한다든가 또는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신은 점수를 실력 이상의 결과를 내는 게 굉장히 쉬운 편인데 시험장에서는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역량 빼고는 기댈 곳이 없어요. 본인의 시력이 드러나도 되고 얘를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거는 매년 나오죠. 이제 Predicted Grade 고득점 받아서 영미권 최대 악스프리지 같은 데 아퍼를 받았는데 시험 망해가지고 38점 받아서 재수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매년 나옵니다. 결론을 정리해 드리자면 내신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표준화 점수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고요. 표준화 점수 없는 높은 내신은 선생님 마음에 들게 공부했다. 밖에 의미를 갖지 못하고 다만 반대로 표준화 점수는 높은 점수는 이 친구는 남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어떤 아주 객관적인 어떤 명백한 근거가 될 수가 있고 내신 원툴로 상위권 진학한 케이스는 일부 시비특백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 없이 서울대 내신만 갖고 서울대 가는 친구들 시비특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아주 많지는 않고 내년 한 두세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스펙 없이 서울대 가는 길을